이번엔 시스템에 오는 곳으로 갔어요 이곳에서 오는 곳에서 오는 곳을 가려고 해요 이게 맞냐? 이게 맞냐고 이게 맞냐고 나사랑 호떡한 이유는 애만들에다가 토끼 때문에 안 돌아가는 거겠죠? 네 잘 못 나와? 어떻게 나와? 어? 아주 까맣게 나오네 제일 중요한 건 내 그림자가 나와요 그래서 내 뒤에서 종영을 찍고 이렇게 사선을 옆에서 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선을 옆에서 보게 이런 식으로 참 참 참 성공하기 전이면 너무 부중전하지 마 성공하기 전이니까 성공하기 전이면 살지도 않아요 저 지금 은하이 차 빼고 짜는데? 차 없이 가다 마지막에만 이 기고 나랑 다가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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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잘 벗어낸 게잘 잘 벗어낸 게잘 너무 좋아 잘 벗어나고 한다 아이고 낚시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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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!!! 오 나름 기장했어 너무 눈이 깜빡깜빡거려서 괜찮아? 어 티 많이 안나 이뻐 이쑤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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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산 아 너무 늦은데?